라틴 파이얼, 다시 8카운트 4입니다. 섹션 1, 오른쪽 대각선, 대터치, 왼쪽 대각선, 코드 셔플, 스텝 투게더, 포워드, 오른쪽 2분의 1편, 라운드 워, 고름발, 외발, 오른쪽 8분의 1편, 코드 셔플, 스텝 투게더, 포워드. 섹션 2, 크로스트 스타일드, 스트레더 스텝, 비하일 스타일드, 스타일드, 코드 포인, 스타일드 포인, 투게더, 스타일드 포인. 왼쪽 4분의 1편, 왼발 해치업, 섹션 3, 맨다, niedり 커버, 오른쪽 2분의 1편, 서플, 가운데, 스타일드, 투게더, 가운데, 백. 맥락 리퍼버 오른쪽 대각선 스몰 스텝 터치 왼쪽 대각선 스몰 스텝 터치 섹션 4 바이든 투 홀드 볼 사이드 터치 왼쪽 올린 바이든 턴 4분의 턴 2분의 턴 4분의 사이드 터치 섹션 5 바이든 비하인드 사이드 프로스트 바이든 투게더 포워드 바이든 투게더 백 섹션 6 백 서플 백 투게더 백 포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워드 스텝 왼쪽 키버 디보레인 턴 힙볼 스텝 힙볼 스텝 한 번 갈게요 섹션 1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5, 6, 7, 8 섹션 3 1, 2, 3, 4, 5, 6, 7, 8 섹션 4 1, 2, 3, 4, 5, 6, 7, 8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6 섹션 5 1, 2, 3, 4, 5, 6, 7, 8 섹션 5 다섯 번째 월북 세 시에서 코카운트 있습니다 오른쪽 대각선 랩 터치 왼쪽 대각선 랩 터치 섹션 5 섹션 5 1, 2, 3, 4, 5, 6, 8, 9, 10 섹션 5 1, 2, 3, 4, 5, 6, 8, 9, 10